안녕하세요. 골프 전문 채널 골튜브TV입니다. 오늘은 최혜진 프로가 2년 7개월 만에 KLPGA2 롯데오픈에서 우승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흥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최혜진 1999년 8월 23일생 167cm 58kg 5형 경남김해 동광초등학교 학산여자종학교 학산여자보등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국제스포츠학부 KLPGA2회 2017년 8월 LPGA 데뷔 2022년 1월 소속팀 롯데골프단 소속사 대웅기회 국가대표 2014년에서 2017년 국가대표 상비군 2013년 KLPGA 통산 정규투어 103개 대회 출전 우승 11승 통산 상금 34억 3백만원 LPGA 통산 정규투어 폭식 진입 10회 통산 상금 231만 3928달러 한화 약 30억 1389만원 2014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골프 여자 단체전 음메달 2023 KLPGA 투어 롯데오픈 우승 2020 KLPGA 투어 SK텔레콤 AD 티켓스 챔피언십 우승 2020 KLPGA 투어 오렌지 라이프 챔피언스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우승 2020 KLPGA 투어 제14회 SO1 챔피언십 우승 2019 KLPGA 투어 SK네트웍스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우승 2019 KLPGA 투어 맥홀 용평 리조트 오픈 위드 SBS 골프 우승 2019 KLPGA 투어 제13회 SO1 챔피언십 우승 2019 KLPGA 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 2019 KLPGA 투어 크리스 FNC 제41회 KLPGA 챔피언십 우승 2018 KLPGA 투어 BC 카드 한경 레이디스 컵 우승 2017 KLPGA 투어 효성 챔피언십 위드 SBS 우승 2017 KLPGA 투어 LF 포인트 왕중왕전 우승 2017 KLPGA 투어 보그너 MBN 여자 오픈 우승 2017 KLPGA 투어 초정탄 선수 용평 리조트 오픈 우승 2019 KLPGA 대상 시상식 대상 상금화 타수마 최조 타수상 인기상 특별상 베스트 플레이어 트로피 우승하는 법을 잊어버린 듯했던 최혜진이 2년 7개월 만에 정상에 다시 섰습니다 최혜진은 4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 프로골프 투어 보급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1호버파 73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4운더파 274타로 우승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시즌 동안 10승을 쓸어 담으며 KLPGA 투어 대상 3연패를 달성한 최혜진은 2020년 11월 SK텔레콤 AD 티켓스 챔피언십 재패 이후 오랜 기간 우승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여자 프로골프 투어에 진출해서도 아직 우승 트로피를 알아보지 못했던 최혜진은 932일 만에 우승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우승 상금 1억 4천 4백만원보다 더 반가운 이유입니다 프로 데뷔 때부터 줄곱 로테 로고를 달고 뛰는 최혜진은 이번이 로테가 주최한 대회에서 처음 우승에 기쁨이 더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장착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최혜진은 16일 개막하는 LPGA 메이어 클래식부터 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하면서 LPGA 투어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최혜진은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톱10에 한 번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출전한 국내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LPGA 투어에서도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최혜진은 스폰서가 주최한 대회에서 우승에서 가슴이 벅차다 오랜만에 우승의 나머지 경기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주 감을 잡았고 이번 주엔 예전처럼 자신있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한 게 통했다 남은 시즌에도 이 감각을 살려서 경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혜진은 미국으로 돌아가 2주 연속 메이저 대회에 출전한다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월 말 KPMG 여자 PGA 챔피언식 7월 초 US 여자 오픈이 열립니다 최혜진은 지난해 두 대회에서 모두 5위에 들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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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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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